박서진의 놀라운 성과가 KBS 뉴스에서 특별히 보도되었습니다. 박서진은 MC로 직접 제작에 참여하며 성과와 수치를 정리하고 요약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무엇이 그를 이렇게 축하할 만한 인물로 만들었을까요? KBS 뉴스는 박서진이 TV 조선과의 전속 계약 종료 이후에도 이어지는 눈부신 활약에 주목했습니다. 박서진의 귀환이라는 제목의 뉴스레터가 팬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으며 주목을 끌었습니다. KBS 뉴스에 따르면 박서진은 OST 사랑은 늘 도망가로 주요 온라인 음원 사이트에서 꾸준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으며 이를 통해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박서진은 팀의 2024 시상식에서 무려 3개 부문을 수상하였는데 이는 트로트 아티스트로서 매우 드문 성과입니다. 이와 함께 KBS 뉴스는 오는 12월에 있을 박서진의 단독 콘서트 소식도 전했습니다. 이번 콘서트는 정부의 단계적 일상 회복 방침에 따라 방청객 입장이 허용될 예정이며 500명 미만의 관객이 입장할 수 있습니다. 팬들은 박서진의 새로운 음원을 들으며 그의 무대를 직접 경험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박서진의 소식은 다음에서 가장 많이 본 영상 1위를 기록하며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제작진은 처음에는 KBS가 박서진을 위해 특별 보도를 제작할 것이라는 제안을 거절했다고 밝혔지만 KBS 뉴스 실장의 설득으로 박서진이 이를 수락하였습니다. 박서진은 이번 방송의 대본 및 편집 과정에 직접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KBS 뉴스는 박서진이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자선 활동에 임해왔는지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박서진은 자신의 활동 중에 고아원의 아이들을 방문하고 팬들과 소통하며 많은 시간을 보내 왔습니다. 그의 선행은 이번 KBS 뉴스를 통해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뉴스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이 동영상이 여러분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